안녕하세요 여러분 ES컨설팅의 노하영입니다 해당 자료는 ES컨설팅이 추진하는 한국어 교육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한국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7장 물건 사기 1의 어휘입니다 단어별 남성 여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남성 목소리 종료 후 여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각 2회씩 들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 개 한 개 여러 개 여러 개 두 명 두 명 여러 명 여러 명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여러 마리 여러 마리 네 잔 네 잔 여러 잔 여러 잔 다섯 대 다섯 대 다섯 대 여러 대 여러 대 여러 대 스무 병 스무 병 여러 병 여러 병 여러 병 스물 한 켤레 스물 한 켤레 스물 한 켤레 여러 켤레 여러 켤레 한 건 한 건 여러 권 여러 권 스물 한 장 스물 한 장 여러 장 여러 장 여러 장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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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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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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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옷 옷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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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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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구두 모자 모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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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 어서 오세요. 무얼 찾으세요? 책이 있어요? 시계가 있어요? 이 책이 어때요? 이 책이 어때요? 이 시계가 어때요? 이 시계가 어때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만 원이에요. 만 원이에요. 이거 두 개 주세요. 이거 두 개 주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깎아 주세요. 깎아 주세요. 싸게 해 주세요. 싸게 해 주세요. 8,000원에 드릴게요. 8,000원에 드릴게요. 잘 따라오고 있죠? 다음은 여성 목소리입니다. 한 개에 한 개에 한 개에 여러 개 여러 개 여러 개 두 명 두 명 여러 명 여러 명 세 마리 여러 잔 여러 잔 여러 잔 여러 잔 여러 잔 다섯 대 다섯 대 여러 대 스무병 여러 병 스물 한 켤레 스물 한 켤레 여러 켤레 한 권 여러 권 스물 한 장 여러 장 과일 과일 채소 채소 음료수 음료수 옷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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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치마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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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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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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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무얼 찾으세요 무얼 찾으세요 무얼 찾으세요 어때요 이 시계가 어때요 이 시계가 어때요 이거 얼마에요 이거 얼마에요 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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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 개 주세요 이거 두 개 주세요 이거 두 개 주세요 깎아 주세요 깎아 주세요 깎아 주세요 싸게 해 주세요 싸게 해 주세요 8천원에 드릴게요 8천원에 드릴게요 8천원에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오늘도 한국어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그럼 안녕